우리 예비고2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구에 계신 예비고2 친구들 안녕하세요. 힐링영어 범우쌤인데요. 일단은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여러분도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예비고 1위였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또 중간에 학평 보고, 방학도 지내고, 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있으면 이제 이 타이밍이 되셨을 텐데 이제 우리는 예비고2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비고2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가짐, 우리의 목표는 뭐겠어요? 먹이는 먹었어요. 1학년 때보다 더 잘하는 거지 뭐. 안 그래? 1학년 때보다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 이번 1년 동안을 잠깐 되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실수가 있었으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어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방학 동안 알차게 보낸 다음에 이제 고의를 맞이하는 거겠죠. 안 그래요? 같이 한번 그 과정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이제 느낌은 알잖아요. 이제 고의를 한번 보내보면서 아,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만 하면은 고의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게 감이 오지 않았습니까? 감이 조금 덜 와요? 제가 좀 감잡게 해드릴까요? 네. 자, 지난 중간 기말고사에서 이런 문제들 잘 대처했냐 이거야. 물론 여러분들 학교마다 다 특색이 있고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문제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들을 그럼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내가 잘 대처를 했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특히 이제 서둔수령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라 했을 텐데 서수령도 일단은 크게 한 세 단계 정도야. 가장 쉬운 단계가 이거 아니에요? 지문에 밑줄 친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해서 열 단어 이내로 쓰시오. 단어 추가 및 변형 가능. 단어 추가 변형은 이건 항상 있는 거고. 맞죠?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매번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여러분들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지문 이렇게 나오고. 뭐 영어 문장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그 시험 범위의 내용이 나올 텐데 중간에 우리말 해석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영작하라는 거지. 맞죠? 대신에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단어 추가 적절하게 해서 단어 변형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제 영작을 해라. 근데 이런 문제들이 가장 쉽잖아. 솔직히. 왜? 이거는 거의 본문 그대로 나오는 게 다반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통합기까지는 아니었어도 핵심적인 문장 정도는 외우고 시험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러신 분들은 아 이런 거 딱 나오면 감사하지. 그냥 감사하게 잘 풀었을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문제나. 근데 이제 이런 것마저도 조금 많이 어려우라 했다. 그러니까 큰 본문의 변형이 있지 않았는데도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신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막 저뿐만 아니라 모든 셈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핵심 문장들을 다 뽑아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문장들을 깔끔하게 잘 암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한 문장인지를 알고 어떤 문법이 숨어있는지도 알고 해석도 제대로 되는 상황에서 문장을 암기하면 효과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약간 더 어려워지면 이거 아니냐. 윗글에 A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엔 뭐야. 지문이 있고요. 영어 문장 쫙쫙쫙쫙쫙쫙쫙 나오고 중간에 아까는 우리말 해석이 나왔지만 이번엔 우리말 해석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빈칸이 나와. 빈칸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까지 해야 돼요? 아, 원래 내가 배웠던 이 지문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우리말 해석상으로 이런 거였었지, 참. 기억까지 놔야 돼. 그러면서 아, 이 내용을 영작을 해볼까? 아래 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까지 완벽하게 되셔야 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직전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야. 왜? 힌트가 없잖아. 빈칸만 딱 보고 이 빈칸이 원래 무슨 내용인지까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맞죠? 근데 대신 뭐 이런 문제답게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대신에 보기 단어는 조금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사실 여러분들을 진짜 어렵게 하는 문제는 이런 유형 아니었나 싶어요. 보세요. 윗글에 밑줄 친 가의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표현을 모두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필요시 어형을 바꿀 것.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자, 뭐 이런 본문의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딱 문제랑 관련된 것만. 이게 보면은 이 가의 이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아니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걸 영장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not on t를 사용해서 영장을 해야 돼요. 됐나?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 우리말 해석을 잘 한번 보아주세요. 이 우리말 해석을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지금 시험지에 나온 주어진 해석. 자, 아니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였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시험범위 공부할 때 교과서에 써 있었던 문장은 이게 아니었어. 이거였어. 자, 아니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원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험지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고요? 에이, 그럼 벌써 낚인 거야. 달라졌지 왜 안 달라졌어. 봐봐.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임파서블이 쓰였었어요. 근데 지금 시험지에 나온 해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에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정문을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장을 미리 외웠었더라면 이 새로 바뀐 주어진 해석을 보고 새로 바뀐 주어진 해석에 맞게 영장을 새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인식만 하면 돼. 아, 내가 외웠던 문장은 이건데 어, 살짝 워딩이 바뀌었네? 아, 원래는 불가능이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 오케이. 동사를 부정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그치? People didn't think. 바뀌었어요? People didn't think it was possible.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대로 쓰면 점수를 하나도 못 받죠. 왜요? 아까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나도는 틀 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문장에서 이제 not until로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야? 부정없고 도치 개념을 적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didn't 요거랑 이제 until 블라블라블라블라 맞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딱 빼면서 부정없고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주어랑 동사를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Not until John accepted the challenge did people think it was possible? 요렇게 된다는 거지. 맞나? 이래야지만이 몇 점을 받았으냐 이거? 이거 몇 점짜리였어요? 4점짜리네.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시험지가 다 저작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지를 그대로 사진은 당연히 못 가져오고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타이핑을 친 거예요. 약간 변형을 좀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어, 어. 자, 무튼. 그럼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핵심 문장도 외웠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외운 문장이랑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장이 약간 달라졌다는 것도 인식해야지. 그럼 그거에 맞게 영장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특정한 문법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또 새롭게 문장을 전환하는 것까지. 맞죠? 그럼 이런 걸 잘하려면 뭘 해야 돼? 문법이 진짜 빠삭해야 돼요. 얼마나? 완전히 빠삭해가지고 옆 사람을 알려줄 정도로 빠삭해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진짜 제대로 놀고 있어야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해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문법만 제대로 그냥 디립다 파도 절반 성공이에요. 내신에서는. 진짜야. 맞죠? 제가 좀 이따가 다 알려드릴게요. 강좌 추천이랑 다 해드릴게요. 제가 하만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이번 겨울 방학 때.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을걸? 윗글에 밑줄 친 부분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20자 내배로 서술해라. 그죠? 왜냐면 요즘 이제 영어 지문들이 어려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문장들은 우리말 해석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다고. 그럼 이제 이런 문장 이런 추상적인 문장들은 추상적인 문장으로 넘길 게 아니라 이 추상적인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야 이런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야. 맞죠? 밑줄 친 A와 B가 지칭하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찾아 20자 내배 우리문으로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글을 읽고 주어진 영어 질문에 대해서 영어 문장으로 말하기. 영어 질문이 있는 거지 이제. 질문이 영어로 나와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 영어 질문을 해석을 제대로 해야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영어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졌냐는 거지. 그쵸?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러한 영어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분명히 어려워라 합니다. 까다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거기서부터 벌써 지고 들어가요. 이런 문제 못 맞추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려면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해석법이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잖아. 해석을 잘해야지. 단어 단어를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기본적인 해석 패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뭐 이를테면 뭐 명사 다음에 됐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될지 명사 다음에 주동이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투부정사로 문장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ING나 PP로 문장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맞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분 완성 문자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요양분은 뭐 많이 느낌 알잖아요. 뭐 지문에 찾아가지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한번 해봐라. 한 단어를 써가지고 빈칸에 채우고 요양분을 완성해라. 그 다음에 어영 바꿔라. 뭐 이런 거. 이 주어진 지문을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되 어영 변화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로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당한 인구의 네모 그러니까 메네탄과 브루클린의 상당한 인구의 네모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 명사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그로잉을 그로스 이 정도로 바꿔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이스트 리버의 그레이트 윗스 앤 러프 타이드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보세요. 자 뭔가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땡땡과 땡땡한 이스트 리버 때문에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형용사로 바꿔가지고 와이드 그리고 러프는 형용사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빠르게 완성을 하고 어영변화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죠. 맞죠? 이런 거 잘했냐는 거지. 사실 이거 문제를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장이랑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3, 40문제 학교마다 시험 문제는 천차안별인데요. 어떤 학교는 40문제도 나와요. 그럼 이제 한 시간 안에 3, 40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는 이런 압박감이 넘친 상황 속에 이걸 빨리 할 수 있냐는 거지. 됐죠? 이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문에 없는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단어 많이 알아야죠. 그쵸? 자, 어법 뭐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느니 어법상 옳은 거 고르라느니 이러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알죠? 옳은 거 고르라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을 두 개 골라라. 이러면 오답률이 팍 폭발하죠.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개수 찾아라. 아, 이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이 두 개 이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00개 학교면 한 5개 미만의 학교에서 나와요. 많이 잘 나온 패턴 아닌데 이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이 다섯 개 쳐 있다 그러면 다섯 문장이 다 문법적으로 틀린 건 맞아. 근데 그 다섯 문장 중에 한 문장이 문법상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을 수 있냐는 거야. 이렇게도 나와요. 굉장히 참신하죠. 계속 어법 문제를 발전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기 위해서는 어법이 제대로 갖춰 있어야 한다. 말하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뭐 어비 문제 그리고 말은 뭐하냐 이것도. 문맥적으로 어색한 걸 찾아라. 문맥상 낱말이 쓰이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뭐 어법상 문맥상 틀린 어비를 다섯 개 차라리 발휘고쳐라.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럼 본문 그냥 덩그러니 주고 문법이나 문맥상 틀린 거를 다섯 개 찾아가지고 빨리 고쳐라. 이런 거 있어요. 밑줄도 없어. 그냥 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빨리 다섯 개를 찾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Extraordinary에서 Extra를 뺀다든지 Simplicity에서 얘를 Simple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준다든지 Lonely를 Alone으로 바꾼다든지 Reach들을 ING 분사구문 Reaching으로 바꾼다라든지 Pay Intention을 Pay Attention으로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안 어려 보인다니까 대신에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숙달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정말 문법이랑 어떤 어휘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유형인데요. 이거 뭐 일치하지 않는 거를 두 개 골라라. 보통 일치 불일치 유형은 쉽다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 어떨까? 어려워지잖아.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두 개 고를래. 그럼 오답률 더 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에 대화문은 윗글을 읽고 난 후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1에서 5번 중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거 다 그냥 해석을 해야 돼. 그쵸? 이런 해석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결국 결론이에요. 문법 제대로 하셔야 되고 해석법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단어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 겨울방학 때 뭘 할 거냐? 제가 하라는 대로만 이거 하세요. 오케이? 문법 이의계정 고등경어 어법 개념부터 문풀까지 한 방에 완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개념을 잘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문장의 형식도 몰라 시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강좌면서 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처음 끝까지 듣게 되면 어법 개념부터 심화 문풀 고1, 고2, 고3 수능 문풀까지 다 끝내는 강좌예요. 이거 올인원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라도 들으면 돼. 이건 그냥. 알겠죠? 이거 하나 들으면 고3까지 어법으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추가적인 어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케이? 이거 이의계정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의계정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있긴 하지만 이건 어법은 그런 거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기초부터 심화까지 문법까지 다 다뤄 드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강좌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제 해석법. 영어 독해 13시간을 끝낸다는데 이것만 딱 듣잖아요. 이거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이거만 딱 들으면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법칙성이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법칙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치 불일치 영어선지를 봤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단어는 뭐 능률복합 어원편 이거 다 아는 교재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거랑 제가 이제 콜라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 다해서 60강이에요. 강이 좀 많아 얘는. 근데 이제 60강이 이게 능률복합 어원편이 60대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이당 한 강이에요. 그렇게 제가 맞춰놓은 건데 얘는 조금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냥 미리미리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그냥 뭐 비타민 드시듯이 하루에 하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하나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세요. 알겠죠? 이틀에 하나만 들어도 2, 6, 10일 120일이거든요. 그러면 4개월이면 끝나? 지금 12월이죠? 12, 1, 2, 3월 3월이면 끝난다고요. 단어장 한 건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능 기출문장은 끝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하나 수능 기출문장 다 찾았어요. 한 80% 이상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기출문장까지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서 독해력까지 키워보세요. 단어와 독해를 한 번에.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고등 2학년 때 와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고1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을 받았던지 간에 고2 때는 무조건 더 좋은 성적을 받아보자.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설명들이 다 이거였으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주세요. 알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만한 콘텐츠 많이 들고 올 테니까는 저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십시오. 빠이. 고생하십시오. 여러분